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네 바로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여론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여수시울 국회의원 조교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온 의혹이 있습니다. 도기 해당 활동에 공적 자원과 공무원까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PI 뉴스는 한동훈 대표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네이버 계정 61개의 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까지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61개 아이디가 댓글을 작성한 기사는 무려 11만 8,91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계정들은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한동훈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으며 활동 내용은 대부분 한 대표를 옹호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27개 아이디는 전체 댓글 중 90% 이상이 한 대표 기사에만 달렸습니다. 그 중 80% 이상의 댓글을 올린 아이디는 56개였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공적 자원과 공무원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이 됐다면 이는 드리킹 사건과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 연관된 계정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 댓글 활동을 펼쳤다는 우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가족까지 여론 조작에 참여했다는 우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고 특히 한동훈 대표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가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발하라 하고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가족 댓글 우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물론 허위 사실로도 고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어디 갔나 하고 비판합니다. 당원 게시판 댓글 우혹의 핵심은 여론 조작 작업 여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가족과 관련된 우혹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우혹만 더욱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회피와 물타기로 문제를 축소 왜곡하려는 꼼수이며 시간 끌기로 여론 조작의 흔적을 치우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혹만 치울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 이상 자시에서는 안됩니다. 과거 도루킹 사건에 대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을 제기하였고 특검은 강력한 처벌로 심판했습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연루된 우혹이 있는 한동훈 대표 여론 조작 우혹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우혹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십시오. 한동훈 여론 조작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관련자가 있으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우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작, 여론 조작 우혹 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한동훈 대표 또한 이 부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